자, 여러분들. 네. 이번 5교시는 체육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 5교시는 체육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를 칠했지 누가 날찌를 했어. 이번 체육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업고 등을 맞대어 업어야 됩니다. 등을 맞대어 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뭐예요? 원풀기예요? 아, 이거 이거? 아, 아, 차가가. 와, 이걸 하고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이거 그냥 또 안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림보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도록 할 예정이고요. 낮추는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오케이, 우리 진영.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네,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고요. 이쪽 안 하면 돼요? 이쪽? 아, 듣고 있어요. 자, 또 본다, 또 본다, 또 본다. 자, 한 번의 경기당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처음에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 림보가 또 다치 위험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허리. 네가 날 업어 올래? 네, 여러분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 말 집중하세요. 던고 있어요, 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오케이, 네. 자, 2등 팀은 몇 점? 15점. 15점. 3등 팀은 10점. 10점. 야, 이거 되게 지나가네요. 자, 대신 꼴찌 팀부터 먼저 해. 오케이,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빨리 해, 예, 빨리.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밥 먹고 왔다니 텐션이 좋네, 이 친구. 자, 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는 3등이다. 140. 140. 140. 아, 미안하다, 당신. 14점. 자, 갑니다. 자, 우리 1등.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업그레이볼까?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냐고? 만약에 했어.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가자. 고고고고고. 야, 다 할 것 같은데 얘기해? 안다, 안다, 안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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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그냥 가, 쭉쭉쭉 가.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힘들게 가냐. 오케이, 청구아. 어, 잘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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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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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다 하고 누워지? 야, 무겁다, 니. 이리 와. 형이 해줄게. 내가 유리해. 내가 더 낮으니까. 어, 아, 그렇네? 아, 많이... 그렇네? 뭐가? 더 낮은 사람이 하면서 유리한 거야? 자, 좋아, 자. 세웅팀. 형, 형, 형. 어, 편아. 아, 세웅이. 나 위냐? 괜찮겠냐? 잠깐만, 먼저 풀고. 자, B팀. 하나, 둘, 셋. 야, 씨. 어, 불안한데? 야, 너 솔찬이 무겁다. 와. 불안한데. 야, 소희야. 솔찬이 오랜만에 된다. 어. 우와. 오, 예, 자.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관계로. 역시 키가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할게, 알았어.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큰일하다. 160이면 많이 나죠. 중간, 중간... 120이 이 정도야. 아니, 여러분들 다 같이 실패하면은 뭐... 다시 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지민 전공팀이 너무 유리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거... 지민이가 키가 져가지고. 키랑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내가... 아, 저도 유연해요. 아, 유연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유연한 거랑 상관이 없어. 자, 세웅 씨, 출발! 0초 몇은 7차에 남았다. 오, 야, 오, 야, 오, 야, 위협해, 위협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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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대로 엎어봐. 좀 제대로 엎어봐. 기회에 두 번 있습니다, 기회에 두 번. 오케이, 됐어. 오, 야, 이거... 일단 가만히 있다면서... 너,respect지 높음을 지켜먹으면 야, 매달이 줘야지. 아! 야, 이거 비지컬로 이긴 거 아니야, 이거는? 야, 매달하고 갔는데 그냥? Fil Fell 신 Rich 자, 승위 자, 승위 자, 승위 자, 승위 아직 도전 안 했어, 아직 도전 안 했어. 아니, 도전 안 했어. 아, 진짜 웃기다. Aa, 안경은 덮었어. 안경은 덮었는다는 안경 아니야?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세 지는 거 알지?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세 지는 거 알지? 자 가자 가자 근데 이거 좀 더 숙여야 해 자 가자 하나, 하나, 셋, 자 가자 야 좀 더 숙여 좀 더 숙여 야 야 야 여유로워 야 여유로워 야 가 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 해볼게 너 괜찮아? 야 생각보다 왜 이렇게 사 아니야? 아니 해볼게 내가 아 진짜로? 괜찮았어? 어 제가 지금 제굽이 캐리어 하는 데요? 얘들아 이 위에서도 찍고 있으니까 표정관리도 잘해줘 야 큰일 났어 얼굴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큰일 났어 오케이 갑니다 준비 됐어요? 제가 준비 됐어요? 내가 봤으면 너는 힘들 것 같아 준비 됐으면 소리 제일 나 하나 둘 셋 갈게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왜 박치기라고 내가 해?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둘 셋 남준이 두껍다 야 야 가야 돼 가야 돼 제이 없애요 가야 돼 오 야 저거 오 오 야 고생하자 고생하자 호병이 저렇게 짜증난 거 처음 봤어 기가 너무 커 자 여러분들 워낙 5cm씩 더 낮추겠습니다 워낙 5cm씩? 115 115야 115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했어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 형 아 형 형이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니 118로 하겠습니다 아 108x108 108x108 108 오케이 어 이거 가능했어 가능했어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림보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 해봐요 그럼 물은 그냥 그냥 야 왜 왜 옵직해요 형이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 저 이거 83까지 가능해요 혼자서는 아 진짜? 오 야 저는 30도 할 수 있어요 이 형이 진짜 잘해요 허리가 진짜 잘해요 자 108입니다 30은 못 해 얘들아 이만큼이야 네 30은 기어가도 안 되겠는데 30은 못 해 얘들아 30은 못 해 얘들아 도전 도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다음 기회 누가 갑니까 살짝 내가 해볼게 지금에서는 한 명씩 가는 게 오케이 한 명씩 하죠 그쵸 체력적으로나 btm 태형이가 이제 복수전 한번 하겠다 오케이 공팀 가시죠 아 야 야 야 신발 신어 그냥 아니 나 신발 벗는 게 더 좋아요 어 맨발 참고 싶어 그래 차라리 신발 아예 맨발로 해라 그래 어 근데 맨발 차라리 이게 좀 난중감 있는 거 같아 아니지 이렇게요? 아니 야 그거 진짜 허벅지 엄청 아프 것 같아 너 편들 해라 저희는 진짜 특이해요 자들 어? 태형씨 도전이에요? 도전 잠시만 잠시만 태형씨 도전이에요? 아 제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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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좀 웃기게 좀 웃기게 야 윤기야 너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그냥 가 와 이건 힘든가 보다 믿냐 야 믿어? 아니 아까 왜 찾았어 그냥 모자이크 해줘요 진짜 나 이거 이거 아니잖아 야 솔직히 이거 좀 아니 솔직히 이 캐릭터 별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거? 여기는 이뻐보일 수가 없어요 형 자 재협씨 재협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협씨 준비됐어요? 유 레디? 오케이 준비됐어요 오바 간다 오케이 살짝 갈게 살짝 자 그럼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가자 갑니다 오 야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 야야야 어 좋아 웃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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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다 천천히 어 그렇지 오 야 이거 성공하면 얘네가 1등이야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우리 아직 기회 아 근데 뭐야 이거 성공이야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다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옆에 봤을 때 발 여기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넘어졌어 통과하기 전에 여기 발이 떨어졌어 그래? 아 내가 해볼까? 실패라고 한다 자 정씨 정씨 준비돼 아니면 3분의 2 이상 통과하면 통과하라고 통과 아니야? 근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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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이긴 게 아니야 아직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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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정씨 예 준비됐어요? 오케이 가기만 하는데 도전이에요 정씨 도전 오 형 어 쿨러하네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야 발끝 봐봐 오 야 아 잠깐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되면 저희 1등입니까? 아니 강만 잡아줘요 아니 나 아니 나 그게 안 될 거 같아 아니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에리 형 진짜 할 수 있어 야 형 우리 넘었어 어? 우리 넘은 거야 일단 이거 어 형님 야 너 진짜 쩐다 유아이는 짱이야 형님 있어요? 네 아 난 잘 모르겠다 아니 나 모자국 꼭 해주세요 자 이 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할게요 도전 야 좀 더 밑으로 봐 자 여기 시에 도전이에요 도전 자 여기 시에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 와 다른 방법인데?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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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라고 야 더 쓰겨 더 쓰겨 더 쓰겨 야 야 안 된다 했지 야 아 진짜 안 된다 했지 아 아 얘들 욕심 너무 내네 아 아 아 왜 안 된다고 아 갑자기 위로 들어오냐 아 아 나 윤기영이 할 줄 알았어 아 반전이네 자 자 그러면 현재 남준씨와 홉씨의 팀이 현재 1등을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야 재미로 갑시다 재미로 갑시다 자존심 문제다 이거 아 2위에선 뽑아야 돼 고대로 가? 고대로 가? 정국씨 고대로 가? 태용씨 고대로 가? 가 가 가 자존심이 다 아니 야 시작이고 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야 아 작전 아니 누가 짠 거예요 작전 얘가 뺨 아 아 으잇 갈게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오잖아 형 우리 앉입니다 제 특이 제 특이화 뭐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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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앞으로 와 이대로 앞으로 시민씨 도전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후 도전 도전 조심 조심 야 우리 살 더 쪘나? 가 가 가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야 그대로 가면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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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 야 실패 야 실패 야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나 이상한 소리나는데 아 힘들다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쇼파야 뭐야 야 이게 너무 짧아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뒤 좀 뒤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뒤에서 시작 뒤에 아 왜요 이쪽은 앞에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아 아 아 탄다고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아 야 타는 거 좀 에바지 아 간다 간다 도전 도전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될까 형 형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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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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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밑으로 태영아 표정 형 표정 형이 형이 너를 승리 중 이끌어 줄게 대박이야 아 넘었지 넘었지 상당히 넘었다 넘었잖아 아아아아 괜찮아? 빈털이 아니 너무 찍었는데 진짜 괜찮아?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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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지막 도전 진짜 솔직하게 아니 잠시만 아 내가 아팠는데 아 근데 이게 내가 아팠을 때 형 형 형 몸의 반이 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너 여기 있어 아니 이걸로 따져야지 이걸로 태윤씨 억울해요? 야 이거 잔심문제다 이거 실패해요 마지막 도전 형 나 진짜 잔심됐어 형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잔심문제다 이건 진짜 마지막 없으면 둘 다 0점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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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해 이거 뭐 뭐 야 이거는 저 넓이보다 진짜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야 이씨 태윤씨 도전이에요? 어 도전 도전 태윤씨 도전 아 쟤 왜 이렇게 멀리서 시작해 야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꺼내 야 가 일단 가 태윤씨 표정 가자 왜 왜 왜 왜 아니야 난리였잖아 왜 니가 다리를 너무 벌렸어 니가 너무 벌렸어 다리를 야 이거는 야 만약에 너가 이걸 넘어트리면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야 이건 솔직히 이건 실패다 이건 넘었는데 이거 걸려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니가 아까 넘다가 발이 팍 걸렸어요 야 근데 왜 기 우리가 원래 몇이었지? 112 2 아니 108x108x108 108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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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우리 실패하면 끝이다 그냥 없다 이제 어 둘 다 0점 네 태용씨 태용씨가 실패하면 다음판 또 하고 싶어요? 딱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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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나 진짜 너무 너무 높아 우리가 점수 높아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돼 우리가 조용히 할게 얘들 하고 싶대요 알겠습니다 벌칙아 어차피 우리가 받아 그거 알아 자존심 대결 야 근데 여기 야 천국아 근데 여기서 얘네가 이기면 끝이야 그럼 끝이지 뭐 그럼 할 바로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안 된다고 어떨지 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 것 같아 그래 한 번 해봐라 한 번 해봐라 그래 너 한 번 믿고 간다 아니 다 안 될 것 같아 다리 사이즈가 안 되잖아 아 근데 림보는 림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빠 뭐 그 다리 할 거예요? 아빠 다리? 아 근데 슈그는 잘해 나 땀나 지금 미칠 것 같아 형 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젖었으니까 아 목 밑으로 여기 네 이 게임을 끝내러 내가 왔다 용기씨 도전 간다 이 대결을 끝내러 왔다 용기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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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오케이 간다 야 야 괜찮아? 태형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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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야 씨 형 내가 버티고 있어 야 그만해 그만해 안 돼 안 돼 야 마지막으로 너네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끝내자 우리만 하고 야 너네 이기면은 너네 2등 야 형 가라 자 가자 더 더 더 더 더 더 밀어 와 왜 이렇게 재소하냐 얘네들은 야 차홍씨 도전 야 좀 앞으로 가 그렇지 차홍씨 도전 도전 컷 컷 오 오 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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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힘들지 와 대박이 이걸 하냐 되겠다 되겠다 와 와 와 와 야 할 거야? 너네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할 거야 할 거야 아니 끝났지 아니 잠깐만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이거 더 하고 마시고 얘네들은 그냥 하고 싶어서 안 돼 아니 잠깐만 잠깐만 1등 2등 3등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나 안 봐봐 태형씨 아니 아니 왜 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태형씨 할 거야 아니 끝났다니까 게임이 내가 봤을 때 벌칙 좀 그렇긴 해 태형아 할 거야? 우리가 2등 해도 우리가 꼴등이에요 너 몇 점이었는데? 아니 아니 지민아 아직 모르는 거야 야 괜찮아 우리가 이겨 하지마 하지마 태형아 할 거야? 하지마 우리가 이겨 야 5점 차려 우리가 이겨 아니 아니 태형아 우리 5점 받고 내가 15점 받아도 자 널 너의 의견 들어줘 자 태형아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하지마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가까이 가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자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야 신발 신발 태형아 신발 괜찮아? 아니 신발 신으라고 아 또 벗었어 태형아 도전? 도전 밑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태형아 도전? 도전 오케이 꼬아 지금이다 바로 가 바로 가 움직여 움직여 조금 가 가 가 야 너네 이거 성공하면 또 내려간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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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아 왜 아 아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힘들어 땀나는 거 봐 아 오케이 채윤씨가 끝 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채윤씨가 즐거웠어요? 어 안 돼 안 돼 즐거웠어요? 가장 ATV만 뭔가 이 시간이었던네요 여러분 이 촬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달려라 방탄 4회를 뽑아냈습니다 아 솔직히 솔직히 오늘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모든 수업시간이 끝났습니다 벅스 아 역시 자 여러분 모든 수업시간이 끝났는데 제가 각 팀의 최종 점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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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팀 B팀 너 말고 와 아 그냥 벌칙 안 걸렸어 아 자 여러분들 2등 3등을 얘기해드릴까요? 2등을 얘기해드릴까요? 아니 그 점수를 얘기해주고 아 어차피 누구를 해도 알잖아요 누구 해도 알잖아 팀이 3개밖에 없는데 예능 처음 하나 몰아주기? 아 아니다 2등 곰침 예 아 아 무엇을 위한 게임이었나 여러분들 오늘의 벌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벌칙인가요? 아 두렵네요 벌칙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의 벌칙은 제작진이 만든 자체제작 반전 스팽글 티셔츠 입기입니다 다음 달방 때 입기 하죠 하루종일 그냥 우리 산뚝 뭐 많네 지금 해야될게 아 여러분들 네 고마주 추억 수액 그리고 수액 큰일 축하 수액 당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